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누군지 아십니까? 네, 유쌤. 정확합니다. 아우디 코리아 공식 드라이버 유경욱이고요. 본인 소개를 잠깐. 안녕하세요. 저는 마리클레르 패션 에디터 이세희라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610마력의 어마무시한 차 R8을 완벽하게 컨트롤하면서 체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완벽하게? 완벽하게 자신 있습니까? 도와주세요. 오케이. 뱉고 가시면 됩니다. 네. 스타트는. 아, 여기 있구나. 핸들 옆에서 더 빗죠? 사고만 안 내고 싶어요. 슈퍼카. 본인부터 이미 사인하신 거 아시죠? 스티어링은 항상 두 손으로. 네. 지금 잘못된 거예요. 네. 9시 15분. 아, 짱잼. 야간 주행에는 슈퍼카는 더욱더 특히나. 더 멀리 본다고 해서 앞에가 안 보이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럼 제가 좀 불안하신가요? 살짝이요?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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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세! 빡! 더 세게! 쭉! 쭉! 더 더! 브레이크. 진짜 재밌다. 하하하하. 핸들에. 거의 구성용. 하하하하. 핸들에. 이게 기프트가 만져지면. 천천히 가진 게 이제. 네. 이거 어떻게 재밌어요? 내가 가르쳐줄게. 지금까지 나왔던 출연자분들 중에. 매뉴얼 버튼을 처음으로. 하하하하. 자, 이 롤러가 아니라. 조속이 안 되죠. 네, 어머. 오른쪽을 당겨요. 음. 자, M1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올립니다. 그렇죠. 그렇죠. M2 올리고. 자, 다시 2단에서 깍졌다. 3단. 그렇죠. 브레이크 밟을 땐 어떻게? 브레이크 밟으면서. 네, 이 부분입니다. 그러면 앙앙 하면서. 엔진이 부하가 걸리면서. 제동이 백림부터. 튀어나지. 모두를 워너비인 이유가 있네요. 자, 세희 씨. 네. 오늘. 이렇게 슈퍼카 체험을 하셨단 말이죠. 네. 어떠셨습니까? 너무너무 재밌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원래 이렇게 끝내는데 끝내지 않고 너무 잘하시고 너무 재밌어하니까 더 가시죠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렛츠고